자, 프로축구 팬들 얘기 한번 해보죠. 프로축구 팬들이요, 승리를 막 자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관중석이 무너졌습니다.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덜란드 축구 팬들인가 봐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17일 네덜란드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지금 보셨죠?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1대0으로 팀이 승리를 하니까 밑에 노란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팬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. 팬들에게 승리의 세레몬을 하니까 팬들이 또 아래쪽으로 전부 몰려든 겁니다. 그렇죠, 쿵쿵쿵 뛰잖아요. 그렇게 저에서 인체로 단체로 쿵쿵 뛰니까 저렇게 딱 V자로 꺾어져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. 와, 그리고 나서 저렇게 됐습니다. 설마 저게 무너지리라, 쿵크리트 같은데 다친 사람 없었어요?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지금 저 흥분해서 응원하는 팬들이 원정 팬들이에요. 저게 홍구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편, 패배한 팀의 홍구장인데 원정 응원까지 가서 패배를, 자기들이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쿵쿵 뛰다가 그 상대편을 눌러버린 것도 모자라서 부장까지 부숴버린 겁니다. 그렇게요. 네, 그런데 천만다행으로도 또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런데 정말 저 상황에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운이 좋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